안녕하세요. 노래인사 문장윤 오늘 노래는 들려줄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무대 인사입니다. 자, 여러분. 네. 그 이따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탈출도 탈출도 이렇게 무대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박은빈의 팬콘서트 은빈고트 디바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빈코가 아닌데 빈콘 따라왔다 한 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어, 예. 그 빈코 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팬콘서트에 직접 오지 않았지만 오늘 영화를 처음 본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어, 예. 즐거운 과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편집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영우 촬영을 끝내고 그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할 때 어, 뭔가 이 무인도의 디바라는 작품을 끝내면 어, 내 이름의 OST가 한 다섯 송곡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어, 기다리고 있었고 또 제가 그래서 이제 무인도의 디바를 끝내면 미니콘서트를 언젠가 빈코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무려 OST를 제가 11곡을 발매를 하고 또 박은빈의 싱글 앨범도 발매를 하고 이래서 저의 14곡의 스토리가 담긴 네, 곡들이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올림픽 콜에서 언제 또 이런 미니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블루레이를 또 제가 요청을 드렸고 또 이 나무가 할 건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또 4K로 만들었거든요. 그 공연을 또 어, 소리소문 없이 재밌게 봐주고 가신 우리 훌륭하신 CGV 아이스콘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 영화로 제작을 혹시 영화로 상영해볼 생각은 없냐고 또 제안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시제비 똑똑하다! 똑똑하다! 시제비 똑똑하다! 시제비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이게 지금 용산에서 아이엠엑스 다음으로 큰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빈코들 여러분들 믿고 지금 이 관을 저한테 대여를 해주셔서 오늘 제가 8번째 무대 인사를 하는데 저와 함께 지금 행보를 따라와 주신 분들 여기 많죠? 여러분들 진짜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 그 이상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세 번째 보고 있어요. 세 번째 보고 있어요. 아, 세 번째. 여덟 번! 여덟 번! 여덟 번! 여덟 번! 여덟 번!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은기 언니 눈 마주치면 나랑 결혼을 지금 여덟 번째 지금 처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고맙습니다. 이쯤 되면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랑 받아! 네! 나랑 받아! 저는 빈코들 거니까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관에서는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저도 볼 거예요. 저도 스크린닝룸에서는 봤는데 충전에서는 못 봤기 때문에 저도 볼 거고 또 이 관에는 이 곡들을 아주 아름답게 제작해 주신 저의 음악 감독님과 또 타이비언 작곡가님들도 오셨어요. 보셨어요? 얼굴이 알려져 계시나요? 어머! 그럼 일단은 그분들께 박수하고 주시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추첨을 빨리 해야 되는군요. 이게 상영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5분 뽑아서 스페셜 포스터 스페셜이라기엔 제 사인밖에 없어요. 나 뽑아줘! 나 좋음! 제이얼 5번! 제이얼 5번! C2! 어머 3초 안에 C2! 제이얼 5번! 제이얼 5번! 손 들어 주세요! 제이얼 5번!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열 9번! 2열 9번! A, B, C, B, E! 9번! 축하드립니다! 9번 손 들어 주세요! 네! 수은이 형 2열 3초 3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저 따라다니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P열 26번! P! A, C, D, E, F, G, A, H, N, O, O P컬 있어요 근데? P열 없으세요? P열 없으세요? 26번! 3! 2! 1! 아 새로 뽑습니다! 아 새로 뽑습니다! H열 17번! H열 17번이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손 손주세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세인은 형입니다. 그리고... 더 뽑아줘! D열 19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손 들고 계시면 드릴게요 마지막 한 분인가요? 마지막입니다 I열 20번 I열 20번 네, 축하드립니다 다 뽑았나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 9월 7일에 팬파티 하는 거 아시죠? 네! 무리하지 마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와서 우리 또 즐거운 시간 보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디즈니 공주 최애는 저 오로라 좋아합니다 왜냐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잖아요 잠자주고 좋아합니다 축구 내내 우승하고 왔어요 축구 선수 그 친구 맞죠? 우승해서 축하드려요 일단 사진 찍을게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일단 사진 찍을게요 여기 가운데가 어딨지? 가운데 dating 여기jut 감사합니다 노은 사진 찍으시다 여러분 언니꺼 약냈네요 시집Q 시집, 시집, 시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생활을 굉장히 받고 감사해요 생활, 맞아요, 저 촬영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2주 동안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동안 친구들끼리 오후에 가면 그냥 눈이라도 마주치고 좋은 시간 보내고 계세요, 지금요? 네 가볍게 진짜 실종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만, 뭐 일본, 네, 몰래서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귀여운 포즈 한 번만요 언니 언니 준비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갈게요 언니 언니 이게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니, 하지마 그냥 빨리 놀자 그냥 계속 얘기해 언니 저도 볼 거예요, 이 부분을 본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재밌게 같이 봅시다 네 언니 저만 Clan 저, 제가 몰래 볼 거예요 언니 볼까요 언니 헤이 즐겁が 저53 언니 멋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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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교 коли annoy cier 축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